BASE IS LOADED. TIGHT GAME. TWO OUT EIGHTH INNING. TWO TWO. GOT IT! 야! 야야야! 돈 언제 줌? 아... 아, 다음 달에 줄게. 그놈의 맨날 다음 달, 다음 달. 벌써 몇 개월째인 줄 아냐? 작은 돈도 아니고 50만 원인데 좀 너무하지 않냐? 아, 다음 달에 준다고. 친구 사이에 그것도 못 기다려서 재촉질이냐? 네가 친구 맞냐? 와, 미친 새끼가 적반하장질이네. 존나 뻔뻔한 거 보소. 어이 털려서 헛웃음이 나오네. 야, 시발 내가 너 쪽팔릴까봐 얘기 안 했는데. 솔직히 요새 애들 다 너 만나기 존나 싫어하는 건 아냐? 만나면 한다는 얘기가 벤츠에 존나 빙이 돼서는 벤츠, 벤츠. 네가 벤츠세요? 벤츠 자랑질하면서 차 없는 애들 존나 꼽주고. 솔직히 난 네가 뭘 타든 상관없는데. 니 그거 카푸어인 건 아냐? 카푸어? 새끼가 돌았나? 뚜벅이 새끼가 50 안 갚는다고 막말이 좀 심하다? 미친놈아. 돈 갚으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네가 친구냐고 했던 건 막말 아니고? 시발 니는 시도 때도 없이 갚으라고 쳐 재촉질하잖아. 아 됐고? 애들도 니 거지 새끼인 거 다 알아. 그래도 꼴에 불할 친구라고.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거 힘들어 보여서 다들 돈 빌려준 건데. 네가 그러면 안 되지. 그 와중에 단톡방 애들한테 다 돈 빌렸더라? 미친.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적게 빌려준 새끼였더라고. 애들 다 안다고? 어떻게? 누가 고자질했냐? 우리가 10년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모르는 게 있겠냐? 척 보면 척이지. 새끼야 친구들 잃고 싶지 않으면 돈이나 빨리 갚아. 내 SNS에 새어친이랑 커플 사진 올렸대? 또 헌팅포차가서 벤츠로 꼬셔서 만났냐? 미친 새끼. 기름 넣을 돈 있으면 돈부터 갚아 쌍욕 받기 전에. 아.. 아.. 씨발! 어서오세요. 아 혹시 야간 알바 구하시나요? 아이.. 요새 힘들어서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내가 직접 하는데. 알바생을 어떻게 쓰나 이 사람아. 안 구하니까 그냥 가. 딴 데 알아봐. 아.. 아 씨.. 아이 뭐하는 거야! 아 씨.. 아 거기 아리 대리운전이죠? 저 기사로 등록하고 싶은데요. 아.. 아.. 지금 나이가 스물일곱 살이시라고요? 조회해보니까 사고 유력이 한 분 있으시네요? 아 그거.. 진짜 옛날에 주차장에서 살짝 긁은 거예요. 남의 차도 아니고 제 차 제가 긁은 겁니다. 그것도 사고예요. 손님들 차 주차장에서 긁으면 어쩌라고요.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솔직히 받을 수가 없네요. 요새 젊은 대리기사님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요. 그럼 오히려 회사만 손해거든요? 저의 회사는 안 될 것 같네요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 제 얘기 좀.. 아.. 진짜 되는 일이 없냐.. 그리고 이건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네.. 흐흐흐흐흐흐흐 하아... 그래... 안녕하세요 김재욱 사장님 맞으시죠? 네, 하이딜러에서 오셨죠? 아 이거 1700만 원이 사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조회해보니까 사고이력 한 번 있으시네요? 아, 그 사고는 아니고 제가 주차하다 제 차만 긁은 건데 보험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긁으셨나? 여기 왼쪽에 긁힌 자국이 크네 보네트 위에 찍힌 자국도 있고 13만 킬로나 타셨고 아, 너무 많이 타셨네 깨끗하다 해서 1700 불렀는데 실물 보니 흠집이 많아서 그렇게 못 드리겠네요 1600 드릴게요 네? 그렇게 많이 깎여요? 아 씨... 2800에 산 건데? 다른 데 알아보셔도 이 이상 쳐주는 데 없어요 알아보셔도 시간 낭비입니다 아, 그 가격에 안 팔고 싶으면 다른 딜러분 알아보시죠 저도 바빠서 다른 고객님께 갈게요 아, 아니 팔게요 팔면 하이딜러 측에서 빚 다 갚아주시는 거죠? 예 바로 은행 전화해서 제가 다 갚으면 끝나는 겁니다 팔게요 어? 근데 남은 할부금이 2200만 원이네요? 쓰읍... 제형님이 저한테 960만 원 주셔야 제가 이 차 살 수 있겠네요 960만 원 지금 입금 가능하세요? 네?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960만 원을 님한테 왜 줘요 하하하 사장님 아직 젊으신데 이해력이 부족하신가 사장님이 처음 중구차 매장에서 14년식 벤츠 E250 11만 키로 탔던 거 2800만 원 플러스 캐피탈 8% 60개월 풀알부로 끼고 사셨죠? 1년당 이자가 8% 60개월이 2.5년이니까 그럼 이자까지 총 3360만 원에 산 건데 그거 지금까지 원금 이자 합쳐서 800만 원 정도만 갚으셨죠? 남은 대출금이 2560만 원인데 차 감가 생각 생기는 거 생각 안 하세요? 그때 이후로 2만 키로 더 타서 13만 키로 기스 자국 여러 개 사고 내역 추가하면 제가 재형님께 살 수 있는 금액이 1,600만 원이니까 2560만 원 빼기 1,600만 원 하면 960만 원 저한테 주셔야 제가 남은 대출금 다 갚아드리고 차 받아갑니다 아... 제가 돈이 없으니까 유지가 도저히 안 돼서 파는 건데 돈 없으면 차를 못 판다니요 사장님 좀 봐주시죠 제가 무료봉사하러 왔습니까?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? 차 사러 온 사람한테 구걸하시면 안 되죠 2금융권 신용대출이라도 받던가요? 아직 젊으니까 그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사장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하 이거 왜 이러세요 아 제발요 아 제발 그냥 사주세요 제 벤츠 아 저 받을 대출 다 받아서 더 이상 빌릴 때도 없어요 아 젊은 사람이 진짜 안 되겠네 안 됐지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내가 이걸 왜 샀지 씨발